안녕하세요. 백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예인 개인관상을 한번 평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도 아시죠? 박원숙 씨입니다. 올해 71세고요. 박원숙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했는지 관상학적으로 한번 풀이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나 사람이나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박원숙 씨를 이렇게 보면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마디로 세다는 거죠. 얼굴 표정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사진은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연기하는 한 장면이지만 이 사진을 보더라도 굉장히 기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이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강한 이미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음양의 위치로 보면 음입니다. 남자는 양이고요. 음은 양에 비해서 기운이 약하죠. 이런 의미의 성질을 갖춰야 될 여자가 양이 기가 많다고 그러게 되면 살아가면서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무령관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무령관상이란 것은 제가 동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서 운명을 감정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합당한 운세를 평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박원숙 씨 옆에 사진에 동물을 가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박원숙 씨가 어떤 동물로 보이십니까? 일단 제가 기가 강하다고 했으니까 초식은 아니겠죠? 초식은 육식에 비해서 기가 다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육식동물이 와야 되죠. 물론 맹금류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동물이 보랑이입니다. 박원숙 씨는 보랑이상입니다. 범위 형체를 갖고 있죠. 이 범이라는 동물은 백세의 왕이죠. 그래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랑이상을 닮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위험이 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외형적 특징, 즉 생김새는 어떻게 생겨냐면 머리는 좀 큼직합니다. 보랑이가 머리도 크고 등치도 크고 손발도 크죠. 머리가 좀 큼직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마가 넓습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크고 둥그런 눈입니다. 박원숙 씨도 그랬죠? 둥글죠? 하지만 안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랑이는 눈이 광채가 안광이 사람을 쏘아보는 듯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 눈에서 불빛이 번쩍번쩍하죠. 이 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코 한번 보십시오. 코가 굉장히 풍부하죠? 큽니다. 박원숙 씨 역시 코가 풍부한 코입니다. 살집이 잘 잡혀있죠? 그리고 보랑이상들은 보랑이 한번 보십시오. 기가 작은데 박원숙 씨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이, 보랑이가 입이 크죠? 벌리면 보랑이상들은 이 주먹이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기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보랑이상을 타고 나게 되면 제복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운, 기세, 타고난 기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보랑이상을 타고 나게 되면 성격이 굉장히 호방합니다. 거칠 것이 없죠. 무슨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박원숙 씨가 순탄한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첫째, 이 기운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랑이상을 타고 났기 때문에 결혼이 좋지 못하고 살면서 풍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의 쪽에서 그래도 예능에 출연하면서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박원숙 씨의 관상평을 해봤습니다. 박원숙 씨는 상이 오랑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분의 무령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숙 씨의 관상평을 해봤습니다. 박원숙 씨의 관상평을 해봤습니다.